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이 일요일 오후 지금이 2024년 잠깐만요 지금이 2024년 7월 7일 오후 2시 37분에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접속해 보면 한국사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너무나 방대하죠 굉장히 큰 사이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고려실록 삼국유사 삼국사기 근대산분서 이런 것이 다 이 사이트 안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사이트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국사총설티비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죠 한국고대사료 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사료 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사료 데이터베이스 한국현대사료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역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3.1운동 데이터베이스 혼정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삼국사기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가 나오고 목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비교보기를 누르면 이제 국문으로 국문으로 보기 쉽게 국문으로 된 게 나오고 원문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듯이 어 이게 말이죠 한국근대사료를 넘어가 봅시다 한국근대사를 넘어가 보면 근대전환기 사료라는 게 보이죠 근대전환기 사료라는 게 보이고 여기 보면 동학농민혁명 증언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보도록 하죠 여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전봉준이의 별명이 녹두장군이라고 했잖아요 전봉준이가 최고가 작아가지고 이 녹두알만 하다 해서 녹두장군이 됐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혁명 주역들의 후손 손자나 뭐 이런 후손들이 증언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장기포의 구심점 고순택 손자재호 무장거괴로 지목된 김규일 증손재훈 불꽃으로 죽어간 고창농민군 김수병 손자재덕 농민군으로 활동한 선달 김양두 손자종식 무장기포의 주축들 문덕중 손자노식 초도영의 자수원 한의사 출신이 백완정 증손인수 뭐 이렇게 축축축축 나옵니다 전부 공주전투에 참전한 김연태 증손중태 고부봉기 주역 정일서 증손연홍 영환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게 대단합니다 텍스트를 키워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읽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정일서 동네 정씨 대상인물 정일서 1850년에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이렇게 되어있고 동네 정씨 족보상에는 귀혁 원래 부르던 이름은 일서 그리고 호적상에는 으뜸원자 원서로 되어있음 고부의 농민군 첩주로 전창혁과도 같이 활동하고 고부봉기 단계까지 주요 인물이었음 합촌영주면 노을리실에서 피진하여 1927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글을 정리한 것은 우윤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건데요 증언인물 증언한 사람은 정연환이라는 사람인데 1957년에 태어나가지고 김재희 현재는 김재희 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증언한 얘기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7년생이니까 나하고 동갑이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옛날은 고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고부군 정오면 수금리예요 이 말에 동네 정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동네 정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일서가 살던 곳이 고부 수금리라는 증손 정령환의 증언은 계속 집안 이야기로 이어진다 증조부님 가까운 바로 위대는 표설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더 위대에 가서 육대조에 정승하신 분이 있었던 소리를 들었는데 잘 모르고 저희 증조부님이 육대 독자 저희 할아버지가 칠대 독자이고 시골 양반 정도는 되었다는 말이지만 제사는 꽤 있었답니다 잠깐만요 텍스트를 더 키워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증조부님에 가까운 바로 위대 사람은 표설한 사람이 없어요 이 드로잉 펜을 조작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더 위대에 가서 육대조에 정승하신 분이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잘 모르고 저희 증조부님이 육대 독자 저희 할아버지가 칠대 독자이고 시골 양반 정도는 되었다는 말이지만 제사는 꽤 있었답니다 그때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증조부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는데 증조 할머니가 전주시 만석근 집안의 8남매 중 애동 딸이었고 게다가 막내딸여서 당시 시집오면서 천석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부자라고 하면 옛날에 부자라고 하면 천석꾼이니 만석꾼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즘은 부자라고 하면 요즘 부자라고 하는 게 돈으로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억대 부자니 이렇게 일조에 올라가는 부자라면 재벌급 되는 거고 백억대 부자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백석이니 천석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천석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내딸이 시집올 때 천석을 가지고 왔다니까 이건 대단한 부자 친정 이 사람의 친정은 대단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천석을 보냈다면 이건 대단한 집이거든요 증조부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증조부님이 굉장히 탐이 나셔서 거기다 굉장히 큰 지와집을 지으셨어요 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지우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가집 덕이지만 정일서의 제사는 천석을 수확하기에 이르렀는데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자 증조부님이 그때 당시 15살인가 12살 되던 때부터 영특에서 그 당시 고부 군수집에서 군수아들과 동문수확을 했어요 고부 군수가 증조부님하고 자기 아들과 하도 친하게 지내고 하도 머리가 영특하니까 자기 집에다 지금의 과외선생같이 선생을 초빙해서 같이 공부도 시켰고 고부 군수 아들이 증조부님을 못 따라가고 항상 뒤처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부 군수 아들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죽은 사람의 그 아들을 공부를 못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게 머리가 비상했다는 겁니다 정일서가 수제였단 말이고 이로 말미암아 부인까지 얻게 되는 행운까지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설 같은 자세한 이야기는 담으로 이어진다 우리 증조부님 장인 되시는 분이 사위를 얻으려고 전국 각지 서당을 찾아 다니셨답니다 문필도구를 짊어지고 복남면에 가니까 정읍 고부 원희마들과 동문수확하는 일설한 청년이 있는데 상당히 뛰어나고 대장감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먹이고 벼르고 팔러 다니는 장사처럼 가정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찾아가서 일설을 딱 보니까 삼국 대장감이 덜하는 거예요 저녁에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새벽 6개 증조부님이 15살 되었는데 장인어른이 사타구니의 손으로 낭심을 만져왔대요 참 이게 웃깁니다 장인어른 될 사람이 사타구니의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이 사유감을 이렇게 구하려고 이제 벼루하고 이런 걸 보침에다 집어넣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전국이 이제 공부하는 서당마다 쫓아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암흑에마다 다 사유감으로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일서라는 청년이 말이죠 정일서라는 청년이 공부하는 정일서라는 청년이 공부하는 서당에도 왔었다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 될 사람이 그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고 정일서가 공부하는 걸 보고 사유감으로 점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나하고 같이 오늘 하룻밤 자자 이래서 자는데 그 잠자리에서 장인어른 될 사람이 사유 될 애한테 이 바지 밑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낭심 낭심을 만져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화를 만져보더라 이거예요 장인들 사람이 왜 남의 것을 붙잡고 그러냐 그랬더니만요 왜 남의 불화를 잡느냐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것을 보여주고 나서야 서로 헤어졌대요 그래서 자꾸 장인어른 그때는 장인어른 될 사람이라는 걸 몰랐죠 장인어른 될 사람이라는 게 자꾸 바지 허리춤에다 손을 집어넣고 불화를 만지자 거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남의 불화를 그렇게 만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만지기를 중단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서로 헤어졌는데 그래 대담한 소년이라고 사위를 삼았습니다 결국 그 불화를 만진 놈을 사위로 삼았다 이거죠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고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지고 증조부님하고 두 분이서 살고 계셨다만요 따님이 한 분 그러니까 증고모 한 분이 계셨는데 일찍 출가하였고 그래서 전주시 집으로 장가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주시 부자집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공부를 뛰어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장인 될 사람이 전국 서당으로 사위감을 고르냐고 부다고 벼루를 보참에다 집어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일서라는 애가 공부하는 서당에 와서 개를 사육감으로 점집 끊 거야 정일서라는 애를 그래가지고 개하고 이제 밥에 같이 잠을 자는데 이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화를 만지라 불화를 만지자 거리더라는 거지 아니 그래서 왜 중요한 곳을 만지십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장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인연들이 묘하게 고부 봉기와 농민 전쟁에까지 얽혀 들어가게 되는데 증조부님은 나중 동학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도 원님의 아들 덕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잡아들으라고 명령이 있었는데 자기하고 동문수하거든 예정도 있고 해서 원님 집 부엌에도 숨겨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역사문제연구소장 이이화 씨가 쓴 책이 되지만 조병갑의 수탈에 처음에는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진정서를 냈어요 당시 전창혁, 김도삼, 정일서 세 분이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전창혁 씨는 감옥에서 맞고 고물당에서 감옥에서 나오셔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여기 이이화, 이이화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고 역사문제연구소장 이이화 씨가 쓴 책도 있지만 조병갑의 수탈에 처음에는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진정서를 냈어요 조병갑의 수탈에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대뜸 그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전창혁, 김도삼, 정일서 세 분이 이 세 사람이 진정서를 냈다는 거예요 전창혁 이 전창혁이가 누구냐면 전창혁이가 전봉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의 아버지, 김도삼, 정일서가 이제 세 사람이 이 진정서를 냈는데 거기서 전봉준의 아버지는 감옥에서 맞고 고물당에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거기에 대한 동학의 대물림을 해가지고 증조부님하고 김도삼 씨하고 전봉준 씨하고 세 분이서 의논해서 동학 붕괴를 일으키자고 해서 일으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붕괴할 생각이 없었고 진정서만 내고 그러다가 진정서를 내고 그러다 나니까 그 전봉준의 아버지가 고물원한테 붙잡혀가지고 조병갑이한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았다 그래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고문 받은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후로 이제 동학 붕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살 때 동문수학 얻은 원의 아들이 30년이 지나서도 고부에 나와서 정일서를 숨겨줬다는 대목은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기막힌 우정이예요 기막힌 우정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 원의 아들이 같이 그 걸공부를 하던 원의 아들이 30년 지나서도 30년이 지나서 동학혁명이 한정 할 때도 이 원의 아들이 고부에 남아가지고 정일서를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같이 서당 공부하던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고부에 집을 둔 수령이었을까 그런데 그때 전해오는 집안 이야기를 보면 전봉준 장군 성격이 우직하고 툭시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증조부님은 가슴에 털이 나고 수염이 대자였었는데 선보름에는 앞가슴이 털이 서고 후보름에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천기를 기가 막히게 보았대요 전주 다가 공원에서 패했을 때도 진군하지 말자고 전봉준 장군에게 말을 했었고 거의 모든 작전을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증조부가 자기 증조부가 가슴에 털이 났다는 거예요 이 동양 사람들은 가슴에 털 난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서양 남자들은 가슴에 털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가슴이 털 나고 그 털이 선보름에는 가슴에 털이 섰다가 후보름에는 털이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형국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은 동양 우리나라 남자들은 가슴에 털이 난 남자가 적었잖아요 그런데 서양 남자처럼 가슴에 털이 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곱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체구도 크고 아주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생긴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긴 스타일이 가슴에 털이 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곱상하게 생긴 사람들도 가슴에 털이 나지만 이 동양 사람은 체구가 크고 얼굴이 험삼 굳고 이런 스타일이 가슴에 털이 나는 거죠 참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싹 깨끗이 하고 그런데 그때 전해오는 집안 이야기를 보면 전봉준 장군의 성격이 우직하고 뚝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증조부님은 가슴에 털이 났고 수염이 대자였는데 선보름에는 앞가슴이 털이 서고 후보름에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천기를 기가 막히게 보았대요 전주 다가 공원에서 패했을 때도 진군하지 말자고 전봉준 장군에게 말을 했었고 거의 모든 작전을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은 신비적으로 각색한 듯하지만 정일서에게는 그렇게 특이한 면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말이 약간 과장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일서라는 사람은 아마 그런 면이 있었던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봉준 아버지 전창혁 씨하고 잡혀서 전주 감옥에서 갇혀 계시다가 많이 맞고 일단 풀려났어요 제 친구가 총무처 조직교육과 있는데 저번에 전월에서 동학자료가 많이 있냐고 하니 총무처 자기 친구가 이 얘기를 증언한 자기 친구가 총무처의 조직교육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공무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동학자료가 많이 정부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 일본에서도 많이 모아오고 해서 동학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증조부님 함차랑 적어서 연락을 했어요 정읍의 문화원장이신 최현식 씨는 증조부님이 민보군 때도 1898년 고부정읍에서 일어난 영학당 사건 때도 참여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민보군 때도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족보를 보니까 증조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멸을 썼던 주소가 나오는데 지금의 경남 합천군 용주면 노오리시라는 곳이요 우리 장형도 다녀왔고 아버님도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숨어 살면서 할머니 한 분을 얻으셨고 둘째 할머니시죠 증조부님은 거기서 이와선시로 개명해서 사셨고 따님 한 분을 두셨다요 저희 고모할머니 되죠 고모할머니가 그 말 윤경선 씨라고 하는 분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 행정전원에서 용주면에다 전화했더니 이장을 알려주더라고요 이장의 이름이 윤숙현이라더라고요 고모할아버지가 윤경선인데 뭔가 친분이 있을 것 같다 그 집으로 전화해서 그 말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냐 했더니 자기 아버님이시라고요 청력이 좋다고 하시게 바꿔달라고 해서 혹시 윤경선이라는 분을 아냐고 하니 안다고 하고 그 장인 되시는 분을 아냐고 하니 그렇다고 해요 그 장인 되는 양반이 이화선이라는 분이 맞냐고 하니 살 당시 이화선으로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일서 장군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일서 장군이 이름을 이화선으로 바꾸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일서는 합천으로 피진해가 이화선으로 개명하여 숨어 살았던 것이다 동학이라면 씨를 말리려고 다다붙으니까 동학혁명난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그 후에도 동학에 가담했다는 설이 생기면 불이익을 받고 동학혁명난이 끝났는데도 갖다가 잡아들이고 이제 이럴 편이니까 이렇게 개명 이름을 고치고 숨어서 한 거죠 그래서 정일서가 합천으로 피진해가 가지고 경상남도 합천이죠 합천으로 피진해가 가지고 이화선으로 이름을 개명해 가지고 거기서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부 봉기 때까지 주요 인물인 정일서가 고부 봉기 이후 사료 등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 항상 의문을 가졌는데 증언을 통해 미루어 보면 아마 고부 봉기 직후에 합천으로 피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쪽으로 피난을 와서 살 당시에는 증조부님이 구척정신이었대요 풍채가 좋고 영특한 노인이 없고 힘이 장세서 나이가 70일 때도 쌀가마니를 들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대개 이게 이럴 때는 이제 좀 거짓말이 붙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이제 뻥이 약간 붙는 것이요 어쨌든 그렇든 간에 정일서라는 사람은 체격이 장대하고 기운을 쓰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얼굴이 험성붙고 그래서 피난을 와서 살 당시에는 증조부님이 구척정신이었다 키가 그렇게 키가 크고 풍채가 좋고 그랬다는 거죠 쌀가마니를 후를 던졌다고 하니까 벽 타자 그러는데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가지고 오늘은 추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노인이 노망 들었다고 했대요 옛날에는 라디오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점심 후 2시경 일을 하고 나락을 한참 훑었는데 소나 피가 쏟아져서 별을 떠날리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참 훌륭한 노인이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죄송하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노망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기를 그렇게 예측도 했다 이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읽어보기는 그렇습니다 다음 편의 다른 사람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관리로 농민군에 가담한 이태영 증손 일행 이렇게 나왔네요 이태영 1841년에 태어나가지고 1894년에 죽었다 본명은 계균, 잔헌태형, 생부수헌, 원헌에게 입양됨 1888년에 무과급제, 군산첨사를 여깁니다 그러니까 1888년에 무과를 급제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동학혁명 발발 1년 전 1년 전에 무과를 급제했다 이 말이죠 한평에서 태어난 농민군으로 활동 중 같은 집안 사람의 밀고로 체포되어 1894년 12월 25일 나주에서 처형된 그의 아들인 충범은 후에 부친의 원수를 갚아 일명 이고창 사건 효자로 칭함 손자인 재욱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사람의 손자가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증언한 사람은 이일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31년에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태형의 증손 진보 운동을 하였으며 한평군 의료보험조업 대표이사를 여김하였음 동생인 이현행은 현재 전남도 의원이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1931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일행이 처음으로써 더 놓은 말은 농민군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이 남들 못지않았으나 숨기고만 살아야 했던 세월에 대한 한탄이었다 동학관계에 대한 후손들의 고증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거여 자료도 많이 없고 집안에서도 역사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살아왔기 때문에 숨겨오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나도 오랫도록 빛을 보질 못하고 늘 탄압하고 억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억압인지도 모르고 탄압인지도 모르고 묻혀왔던 것이 한스럽지 또 메아리가 없으니 말하고 싶지도 않았지 오랜 세월 동안 동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빗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살았다 그런데 이게 탄압과 빗박이 너무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가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탄압인지도 모르고 빗박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행은 특히 남들과 다르게 농민전쟁 당시 관군으로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농민군에 뛰어든 증조부위기에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이 일행은 남들과 다르게 관군이었다는 거죠 신분이 이 농민 신분이 농민군 신분이 아니고 관군 신분이 농민군을 이렇게 격퇴해야 하는 관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군 입장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뜻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대해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양반이 당시 무과의 급제자여 무과의 급제자로 동학 당시의 지휘가 우도수군 절체사로 표시를 해서 우도수군 절체사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의 사단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무과죠 상당히 높은 군의 뱃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의 측에 서서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막힌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역적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말도 못할 때지만 역사적으로 청군이나 일군이 당시에 이날에 와서 정치적 역량을 미치려고 하니까 위세를 배격하는 애국심에서 동학을 돕고 그랬다고 했다는 것이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동학에 참여해서 희생당하고 협조한 것도 한 것이지만 관군의 입장에서 있으면서 그랬던 것이 대단히 훌륭한 용기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학 봉기 이후에 한평은 1894년 4월 16일 날 한평의 동학군이 입성을 했거든 이태용은 고군산의 점철 제사로 있으면서도 수시로 한평에 나와 동지들과 비밀의 밀담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 장소는 주로 이태용의 집이었지만 가족들도 무슨 영문인지 줄도 모르고 가족들도 무슨 영문인지를 모를 정도로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는 거죠 제사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앉아서 이태용 할아버지가 동학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요 우리 집이 좀 넓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으로 모의를 하시고 벼슬이 위치해 있으면서도 비밀로 휴시하고 문 앞에 누가 오는가 사람을 세워놓고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집안의 할머니나 가족들은 뭔 일인가를 모르지 이게 이제 전라도 사투를 쓰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일인 게 그렇게 해오셨고 아까 벼슬이 이름이 우도수군절도사라고 했는데 고군산 우도수군절도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군산에서 배를 타고 주포라고 하는 폭우가 있어 한평읍에서 한 5킬로 나가면 그쪽으로 이 양반이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집에서만 모의를 하시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집으로 곧 오신다고 전령이 와 오는 뒤 오시지를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주포포구 어느 한쪽에 자리를 치우고 거기서 중요한 모의 지시를 하고 동학분기의 지시를 허고 가셨다는 것이 후문이요 집안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랬는갑더라 이거요 당연히 집에 오시는데 집에 안 오시고 오신다는 전령만 왔다 이거요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형의 이때는 그리 대단한 벼슬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때로는 큰 벼슬을 한 것이 없지 그때 아들이 큰 벼슬을 하면 아버님도 직접 그런 벼슬을 안 해도 원 추중이라는 게 있더만 그래가지고 분명치 않지만 절도사 교지로 내려온 것이 있어 그런데 내가 교통사고로 우리 고향의 집을 비워버리고 병원 생활을 3년 하는 사이에 잃어버렸어 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돼가지고 살아나서 그를 안 하면 내 동생이나 아들들도 못한다니까 그를 이런 말 했지 그거 갖다 누가 써먹을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고아가 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가느라고 같이 가져가 버렸어 뭐 이런 얘기가 이 얘기도 수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태흥이라는 사람은 뭐가 특이한 사람이 있었냐면 고군산 우도수군절도사라는 조선정부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지만 굉장히 높은 벼슬의 장교였지만 그러나 관군에 서질 않고 동학농민혁명에 가담을 해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동학농민혁명 증언록을 읽고 보면 참 재미난 얘기 많이 나가요 여기서 보면 또 이런 게 나오면 지금 37분을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형택 1859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사망 본관은 여주, 잔은 응백, 무주에서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1895년 을미년 일병에게 체포되어 희생됨 그 다음에 이증은은 이영철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이영택의 증손, 잔은 준씨, 친척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뵙고 영동동구를 나와 경희대를 중퇴함 서울에서 서해학원을 운영했었다 이런 사람이 증언을 한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를 중퇴했고 서울에서 학원도 경영했었다고 합니다 이형택의 활동 내용을 더 이상 알기 힘들다 그런데 1957년에 만들어진 적성지에는 이형택의 행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이형택은 적상 사람이었다 그때 서울에서 사대부라고 지칭하는 자가 무주에 우거하면서 거민에게 유세를 부리고 토색이 자아심하였다 형택의 아버지 내십이 선산을 그 토에게 빼앗기고 도려 가혹한 형벌을 당한 일이 있었다 아들들이 원통하고 분하여 설력하기로 하고 서로 상회하여 사방에 지금 탐관 오래로서 양관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자기 이익에만 힘쓰고 인민의 고요를 착취하고 거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선두에 서서 이자들을 숙청하고 위기의 전 민족을 구출하려 하니 바라건대 따르려는 사람들은 즉시 골기하라는 통문을 발송했다 담날 이른 아침 수천 군중이 이에 모여들어 호응하였다 드디어 관할을 점령하고 더 수십 명을 결박하여 권역을 모이고 다른 지방으로 쫓아보냈다 그리고 지금 외인들이 호시 단던 우리나라를 노려 국가의 전망이 조석이 있거늘 소위 사대부라는 자들이 국가의 노골 먹는 신하로서 몸을 바칠 것은 생각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도 인민이 자산을 약탈하여 사례하면 급급하고 있으니 단연 그 이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내가 무도함을 없애고 우리 동지들과 경례 서민들을 구하고자 하니 각자 안도하라고 선언하고 지금 백성들의 한복을 위해서 일해야 할 관리들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고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런 꼬라지를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이 생명과 재생을 보한다 계급을 타파한다 순천자는 보호하고 역천자는 처벌한다 여기 이제 순천자와 역천자가 나옵니다 이게 한문자인데 순천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순리 그 다음에 하늘의 순리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역천자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이것을 이제 역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 통념적인 이런 도덕, 인륜 그런 거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순천자요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이 역천자다 이런 얘기죠 이에 군중이 환호하여 동학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았다 형택은 3천 명의 포군을 단속하여 위적을 방비하니 위세가 크게 떨쳤다 1968년 당시 98세였던 무주읍내사는 황일선, 옹의 말에 의하면 1894년 농민전쟁 때 무주 분에서 가장 권세가 높던 4대 부의 집 세체를 헐었다고 수려하였다 우리 집안이 원래 이규보시의 후손이에요 조선시대 이규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학자죠 그러니까 원래는 양반집이었죠 그러니까 말도 있고 그랬겠죠 백마가 일고비리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백마가 일고비리라면 이게 상당히 부자입니다 이 말 중에서도요 말 중에서도 백마가 비쌉니다 하얀 말 지금 저 녹화한 지가 42분을 경과했습니다 좀 읽고서는 조금 읽고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백마가 일고비리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살만하게 됐다고 그랬죠 이 할아버지 형제관들이 5형제인데 키가 1m 80이 다 넘었대요 이 할아버지 형제들이 5형제인데 이 5형제들의 키가 전부 180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180이 넘는 사람들이 흔하잖아요 지금은 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만 해도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 180이 넘는 키라는 건 상당히 드문 킵니다 그런데 이 5형제가 아들이 5형제가 있었는데 5형제가 전부 180이 넘는 그런 거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마를 타고 3형제가 나오면 무주의 시장 보다가 시골에서는 5일장이잖아요 전부 장사 안 하고 구경하느라고요 말이 일고필 있었다면 가정은 어느 정도 생활할 만한데 이 할아버지가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형제가 그렇게 키가 180이 전부 넘는 조선시대의 180이 넘는 키라는 거는 상당히 드문 키였거든요 조선시대의 180이 키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190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드문 키죠 그런 190이 넘는 키를 가진 5형제가 전부 말을 타고 오시골의 5일장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들 말을 타고 5형제가 그렇게 건장한 5형제가 말을 타고 지나가니까 이 장터의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중간에서 이제 시간이 44분을 경과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근대사료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주 재미난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말이죠 우리나라 예전에도 삼국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별게 다 있습니다 여기 조선대한제국관보, 동아일보 이런 거를 예전에 동아일보, 오래전에 동아일보 기사도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시대사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동학농민혁명연표 그래서 45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요 혁명과 전봉준인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국의 예언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